인사 한 번 해주셔도 돼요? 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형 이제 그만 찍어요 어쨌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희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종도 되게 많이 이거 엎어줘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 나도 못해 이거 어떡해 이거 아까 제주도 못했잖아 아이 그 말은 좀 상관합시다 상품 받으러 나온 동네 아저씨 같다 뭐라고요? 상품 받으러 나온 상품 받으러 나온 동네 아저씨요? 원우씨는 왜 잔스럽게 나오셨죠? 형 하이라이트인데 마지막에 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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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이따 시아오모 이따 시아 나 볼래 그냥 어차피 우리 월드투어 갈거잖아 월드투어 갈건데 어디부터 시작하겠어 잘 생각해봐 몰라 지르고 보겠어 모르겠다고 모르겠어 수초공개하는거야 모르겠어 이게 조금 아타깝지 우리가 다 쩔쩔 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 그 전설의 조키페이 그때 당시에 우리 연습실 화장실에 변기물이고 하수금물이고 그냥 꽉꽉 차있었잖아 고장나가지고 그러니까 바닥까지 차있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실 청소를 하려면 그 바닷물을 지나서 대걸레를 가져와야 되잖아 상상된다 머릿속에서 요거를 이렇게 밟고 수건 걸리는 거 수건 걸어 줬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여기에는 진짜 똥물이 흐르고 있어 거의 뭐 그냥 게임이야 나랑 버논 둘이 딱 있다가 내가 먼저 갔지 이제 딱 잡았는데 이게 아닌거지 너무 불안한거야 그동안 많이 애들이 잡고 넘나 들었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내가 그동안 잡았다 그 느낌이 아닌데 아 진짜 잠깐만 먼저 가 근데 너도 진짜 나쁘다 그래서 내가 빨라 잡으러 가는데 너 어디가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천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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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대한은 그 조끼패딩이 너컬이야 내꺼였지 오 마이 갓 오 도착해 친구야 놀랬잖아 어 나 진짜 놀랬어 우와 저의朋友 저의朋友 나 진짜嚇一跳 짜리 타베 사실挺刺激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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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아야 파이드로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승환 씨는 조금 민규 성민 씨와는 다르게 상민 씨 하하하하 야 야 야 성민 씨의 소름 돋았어 지금 와 소름 돋았다 진짜 몇 번 더 찍다보면 적응 되겠죠 아 그냥 아직까지는 계속 멤버들과 함께 찍고 싶네요 어 적응이 안 되지 혼자 찍는 게 분노로 바꿔주세요 아 아 아 아니 어쩜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목말라 너 한두 달라고 합치 기쁘게 어떡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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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조시아 가자 킹바퀴 가자 여기서부터 더러워 싸웁니다 가 가 가 미 같이 넌 내 같이 건너라 에 오케이 아 아 좋다 오 아 오 오 오 잘 몰랐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자신 있어요? 네 슬픈 생각, 슬픈 생각 눈 없어지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눈 없어지게 마지막으로 두꺼운 날 힘들었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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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우리 끝나자마자 정색하는 거 남아야 돼 오, 맞습니다 오, 점정 소리 맞습니다 아, 쉿 죄송한데 CS를 너무 자꾸 쓰시는데 방송에서 묵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 쉿, 디스 이즈 레드 투 디스 이즈 레드 투였다는 걸 노래 부른 거예요 3초 안에 이어주셔도 되겠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뒤에 있어요! 나이스! 디에이 씨 뒤에 있었는데 왜 보질 못하나요 호랑이의 시선 앞만 보나요? 뒤도 봐야죠 호랑이의 시선 디에이 씨 뒤에 있는데 왜 보질 못하나요? 역시 집중에는 리프레쉬만 한 게 없잖아 아 아, 왜, 왜지? 안 좋아하는 거고 형은 그 정도 버논이 너보다 좋아해 아니 아니, 맥주를 안 좋아하는 거라고 나도 형보다 버논이는 좋지 나도 너보다 버논이가 좋지 아니 나는 형보다 다 좋아 난 그냥 네가 제일 싫어 얼굴 잘 생각해 그래 눈 먼저 조심해 눈 먼저 조심 하고 details heat 하, 주사 이거 우리 끝나자마자 정색하는 거 나와야 돼 오, 맞습니다 형, 병원이랑 나 한 번 뜨자 야, 이번에 한 번 에이롱에서 한 번 만나볼래? 야, 에이롱에서 둘이 한 번 해봐 오케이, 둘이 해봐, 둘이 가 그럼 들어갔다 나올까? 어, 어 자, 들어갔어 시작 이롱에 졌지! 뭐야, 귀여워 이러면 너는, 나 못 이겨 와, 너무 짤려나는데? 킴 맞쥬, 아무것도 못하쥬 피는 시간으로 수전한 것 같아 노컬 마이크 엉켜있는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게 오, 스파이더 아, 토마이크 고잉 세운스의 시험은 고잉 꾸잉 아, 토마이크 고잉 꾸잉 고잉 세운스의 시험은 고잉 꾸잉 고잉 꾸잉 고잉 꾸잉 고잉 꾸잉 고잉 세운스의 시험은 고잉 꾸잉 고잉 꾸잉 고잉 꾸잉 거기 뒤에 민규야 나와 나와 도겸이 뭐하는 거야? 뭐해? 강풍인 줄 알았어 야 뭐 하는 거야 웃기려고 했어 아니 정말이야 나 진짜 강풍인 줄 알았어 아 강풍인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네가 정말 유명한 사진이야 아 이거 유명해? 와인히 I love you I love you 주워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이게 지금 팬분들한테 가잖아요 아니 딩고에서 사냐고? 에서 그러니까 사는데 괜찮아요? 딩고에서 지금 지금 제작비가 괜찮냐고 지금 제작비가 괜찮냐고 어느 사람이야 아 조용히 사게? 딩고에서 하고 어 조용히 버티러 가 조용히 버티러 가겠습니다 조용히 버티러 가겠습니다 아까 여기 버틴 것 같습니다 오 좋아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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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게 딩고 아 아 동영상 승강 승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콘테이크 이게 마지막잖아 마지막잖아 후다 자 남자 반대 아 남자의 반대 걸걸 오케이 봐 걸걸 이게 뭐야? 두 개 남고 하나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이거는 두 개가 남고 하나 남은 거야 SVT 이 Charlie Triathlon 이렇게 하나 바로 바로 Nice to meet you Nice and easy Let me introduce yourself Can you introduce yourself? 너무 창피하니까 이건 다시 Let me introduce yourself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이럴 때는 나 지금 나 지금 번지를 띄고 싶어 Are all over the world carrots? Oh Carrots all over the world 야 역시 예니에 아 키보이 리드 띵 띵 예니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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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홍기수, 야 이말로 와 신난다 앗 아이 그래 짱 이쁘다 객프다 같이 놀래? 예쁘 내가 좋아 앗이 한 짱 계속 성맞셔 쉽게 뿌리 오 예 뿌리 뿌리 요 I'm mean, I'm Barbie driven DB9 Barbie whippin If he say he don't want me back He'd be lying bitch I'm the source, I'm the boss, they keep telling me work it, I ain't got no chores I'm all yours, call the stores, out or indoors, baby, I'm a floss Wet, why, of course, I endorse, mink carpet, but I ain't got no floors Doors look like wings, by the bank, curb niggas like they arm in a sling Hopped off the swing, barbie swingin' to the ring, barbie blingin' good, box, story, call, down the king Who the fuck got? 자, 가보자, 그러면 누구부터 할래? 자, 우리 오늘 뮤직뱅크 1위 했잖아, 한 명씩 소감 얘기해볼까? 겉치, 왕투 언제까지 hol-up 데돌 camping 축복 lifted 이렇게 또 오늘 뮤직뱅크 1위를 하게 되었는데 했복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하이블 그리고 Senator 아 근데 어디 계신거예요? 지금? 저 이, 그.. 갈 때 맞지요? 마음이 대시간대요 금방 가셨네 바로 왔죠 디노씨, 1위한 소감이 어때요? 디노야, 1위한 소감이 어때요? 아 저요? 딱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한 가지만 말해요 감사한 마음이 일단 제일 많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발을 왜 시키는거니? 그냥 나 숨 속에서 꽃 냄새 맡고 있을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와 진정하세요 와 진정하세요 그러고 있을게 말해, 말씀하세요 저 호랑이씨 아 네 어떠세요, 시각이? 일단 호랑이 기운이 쏙쏙 나고요 네네 캐럿들 덕분에 그리고 저희가 많은 무대를 많이 잃게 해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또 저희가 자가 격리하는 동안 또 너무 좋은 출력도 나오고 캐럿분들이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을 감사드리고 끝나는 대로 바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 아니, 아니, 아니. 승관 씨, 아노랑 뮤직빅 현장에 계신 거예요. 야, 뮤직빅 현장에 계세요. 대박이다. 야, 그거 다 보내주면 안 돼? 야, 이거 보내줘, 보내줘. 단체방에 있어, 단체방에. 오케이, 오케이. 자, 앵콜 준비해 주시고요. 아, 너 왜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지금 없다. 나도 휴대폰 이제 다운받아서 다시 들어와야 돼. 바꾸려면. 야, 우리 라이브나 한번 때리자. 야, 우리 라이브나 좀 때리고 그래. 그러니까 보통 라이브나 하자라는 거야. 라이브나 때리자. 라이브 한번 때리자. 라이브나 때리자. 라이브나 때리자. 라이브 한번 때리자. 라이브나 때리자. 라이브나 때리자. 내 맘을 네 곁에 forever 짠짠짠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내 파트 아 나 아티스턴트 인사 길이 빠른 줄 몰랐어 All I wanna do is run away Cause you are my SK 널 뽑는 순간 다 알고 있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Let it land 내게 말해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I put a love for you You can be purpose Oh 안 돼 다같이 다같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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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